도구를 이용한 캐스팅 방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 허지우 프로입니다 백스윙 때 만들어진 손목의 각을 유지하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일찍 풀리면서 캐스팅이 되는 분들을 위한 좋은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물통에 물을 반 정도 담아두시고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물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대로 오른쪽 허벅지 앞쪽까지 끌고 내려오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이 볼쪽으로 부러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실 건데요 만약에 손목이 일찍 풀리게 되면 여기서 물이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계속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게 오른쪽 허벅지까지 끌고 내려오시고 물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손목이 일찍 풀리지 않고 손목가가 유지하면서 내려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백스윙에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물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끌고 온 다음에 볼 쪽으로 뿌려주세요 끌고 온 questions 1 2 3 3 3 4 5 5 6 7 7 8 7